힘들어 죽겠지 않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 이 길을 택했냐는 질문이 그 다음이더군요. 사람 살리는 방법을 죽도록 공부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형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뭘? 의사가 과로로 죽습니다. 오죽 힘들면 자살을 해요. 자기들끼리 쉬쉬하다가 들키니까 이제 와서 애들 불쌍하다 그딴 소리? 형이 뭐라고 물었는데?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어디 일이나 잘해. 2018년 4월 5일 DOA 오늘 밤은 현재 두 명입니다. 한 명 믿었던 후배의 말에 찔린 뒤 사망. 상태가 어떻냐고요? 수술하면 수술서 영업사 그런 말이 어딨어요? 몹시도 고된 하루였겠죠. 내가 모진 말을 퍼부는 당신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하면 수술한 사람